엘리스 키친와 함께 안녕하세요, 엘리스 키친에 계속 돌아왔어요. 오늘은 두 질문받이 두 권한식으로 만들때 2 특별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젠 루조 샐러드 온라인이랑itedeas has made with seawheat, kelp, 콩냥 este는 곰낭의 반찬. 이것은 두 가지 특이한 재료들입니다. 한국어로 천사채 샐러드 만들기 시작할께요. 이것은 약 0.5lb의 양념이. 칼로리가 낮아져요. 그래서 약간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크런치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약 15분동안 끓여요. 끓여요. 식초, 설탕, 설탕, 설탕 간식, 소금, 소금. 한 번은 아직 뜨거운 상관에 넣을 수 있어요. 다진마늘은 20분 정도 mist. 이것은 좋은 맛있을까. 다음은,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세요. 먼저, 오이의 피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샐러드의 고른 색으로 잘라주세요. 주얀은 당근, 캐럿 한국 크랩스틱, 맛살 한국어에요. 2도, 3도 다치기, 그리고 rules up to thin strips. 약 1 1컵. 마지막으로, 양파와 양파을 조여요. 채워 에 식초과jon 2라운드에 찬물을 넣어주세요. 10분정도 남아있어요. 10분정도 남아있어요. 이 양파의 고춧가루가 조금씩 줄어들어 줄거예요. 10분정도 남아있어요. 양파, 양파, 오이, 오이, 맛살, 크라스틱, 당근, 당근, 당근 양파, 양파, 마요네즈, 매운얼에 넣어요. 모두 섞어주세요. 맛에 따라 매운얼과 설탕을 맞추는때문에 매운얼과 설탕을 맞추는때문에 매운얼과 설탕을 맞추는때문에 이 색상의 맛은 몇일정도 남아있어요. 저는 엔젤누르 샐러드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곤약을 사용하자. 곤약, 금연장으로는 고쥬쥬쥬쥬쥬쥬쥬 곤약은 아주 잘어운로 만들어주세요. 또한 중국의 책은 사회에 사용했지요. 중국계에서 이곳에서는 고쥬쥬쥬 식초가 지급할 수 있는 음식을 보이고, 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냑을 1lb. 팩 받았는데요. 한국 호내소에 제거하여 호낭이 1lb. 고냑을 두고, 원약을 잘라요. 1.5인치, 2인치 등을 잘라요. 식초와 식초에 끓음 물, 끓음 물, 그리고 고냑을 넣습니다. 이 과정은 공약의 특징을 잘 못하게 된다는 이유는 고냑을 갖도록 합니다. 고냑을 다시 끓여서 중간에 5분을 끓여주세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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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고추, 고추, 고냑을 1.5인 Praise. 매콤 McCore, 매콤 소가 없어서 고춧가루 많이 안羅. 하지만, 단묵은 아주 탱글게 되죠. 특별히 조금 넣어서 좀 더 넣으세요. 다른 과정에는 물, 물, 간장, 간장, 설탕, 설탕, 마늘, 마늘, 그리고 다시마, 다진 마늘. 모두 모두 함께 볶아주세요. 중불에서 3분정도 끓여주세요. 이 시간에 곤약이 완성됩니다. 그 부분을 끓여주세요. 그 부분을 끓여주세요. 3분정도 끓여주세요. 곤약을 넣어주세요. 곤약에 곤약을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13분정도 끓여주세요. 항상 곤약을 끓여주세요. 13분정도 끓여주세요. 곤약은 곤약으로 끓여주세요. 곤약은 곤약이 잘한 색으로 찬색이 되요. 곤약으로 끓여주세요. 이제 곤약을 넣어주세요. 2분정도 끓여주세요. 그리고 불을 끓여주세요. 이 곤약의 곤약은 부드러운 곤약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곤약은 좋은 반찬이 될 수 있어요. 곤약은 즐거운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2 좋은 반찬을 만들었어요. 어떤 반찬이 더 궁금하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코멘트의 비디오에서 이 코리안의 비디오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저희쪽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